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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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좋아 아하 합정역 5번 출구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골랐으면 딱 돼 네 아주 잘 됐어요 신인 가수 유산슬 되겠는데 형제를 그랬잖아 아 예 재석씨 네 노래로서 더 바빠지기 전에 오늘은 싸인 두 장을 가지고 가야겠어 아 예 그럼요 뭐 싸인이야 뭐 더 바빠지면 싸인받기 힘들어 아들 하나, 조카 아드님 이름을 쓸까요? 정두만 정두만씨요? 정두만 타는 거예요? 아들이 정두만이야? 정이 많아 정이 있겠잖아 진짜 합정하고 올리네요 아 그러네 정이 많아 아니 그 이름 지어준 사람이 네 아빠 이름이 경찬이니까 경찬이라 더 유명해져라 그래서 두만으로 지었어 아 참 특이하게 싸인을 받으시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딸 가놔야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녹음의 대가들이 둘 중에 싸인들 받으시고 지안 지안이요 아들이 안 지안이에요? 따님이요 따님 근데 왜 안 씨에요? 지안 박 지안 아 난 또 자 그러면 아 근데 두 분은 저기 안 피곤하세요? 두 분은 계속 그렇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드네 그거 우리 이제